자 이거는 뭐 광고고 이게 안나오네 첫 페이지 보면은 위에는 안나오도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나서 공장 요게 여기가 뭔지 알겠죠 공장 앤 창고 중개의 매력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이거 뭐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공중개사도 고시 인데요 머리 아파 터지는데 그죠 이건 뭐라고 근데 뭔가 메리트가 있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 재밌겠다 하고 달라들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재밌노 이러는데 여기가 재밌는게 첫번째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중개 보수가 높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회사가 상호가 대승 히타 선박에 히타 들어가는 그런 건데 히타를 하는 사람이 사장님 공장을 뭐 뭐 하는데 내가 딱 한개 갖고 있는 것도 메모리 하는데 뒤도 돌아보지 마고 무조건 나하고 갑시다 하고 딱 한개 보여주고 바로 계약했는데 그게 얼마? 27억 가격대도 싸고 그 장점에 대해서 쫙 내가 설명을 다 합니다 내가 억수로 오래 해서 잘해서가 아니고 그 매물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딱 부각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도로가 확장된다 그건 뭐가 있다? 미래가치가 있다 맞죠? 두 번째 공장 건물 상태가 완전 A급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급해 자금이 급해 빨리 건물을 내놔 부지 말고 갑시다 딱 한개 보여주고 사장실은 손 안 대도 되겠네 벌써 자기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그 말을 빨리 캐쳐야 돼요 아 내한테 맞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가겠네 수리하는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끝난 거야 벌써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캐치하고 마음에 드시죠? 요거 내가 가격은 더 조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자금이 급해서 지금 1300만원인데 1080만원 엄청 떨어져죠 뒤에서 돌아보지 마시고 사장님 말하면 다른 사람 소개할 겁니다 내일 계약 할래요 말래요 막 시험에 미리 붙여버려 그래서 250평, 1080, 계산하면 27억 맞아요? 계산 빨리 돈 계산, 숫자 계산 빨리 해내야 되는데 나중에 산수도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내가 암산도 잘하거든 35 곱하기 35가 얼마인 줄 알아요? 1225예요 외화석 아니고 재밌는데 그거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맞죠? 27억 아 이걸 양타했다니까? 두 개 다 법인이야 법인이면 더 좋아 왜? 법인은 개인사업자들보다 깍자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 세금계산 수권을 줍으면 중계부수 2500 끝다리 딱 베풀고 2500 부가세 별도 딱 이래 버렸거든 그럼 중계부수는 2500이지 부가세라는 건 뭐예요? 세금이다 세금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에 돈을 더 준다는 개념이 없어 그게 아 이거는 나라 세금이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금계산 미리 끊어 미리 줘버려 통장에 27528 내가 뭐라 했어요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꼬랑지 내리지 말아야 돼 당당하게 받아야 돼 소장님 행기 뭐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 간혹 있어 그거 쫄아가지고 일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중계도 알면서 중계보수가 최종적인 목적이다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인드가 그래 그 받는 방법을 여러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 내야 돼 있지만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힘 딱 주고 돈 받을 때만은 안내하고 할 때는 사간사간 이렇게 거리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돈 받을 때는 눈에 힘 딱 주고 사장님 중계보수 2500의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좀 차이가 났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 해야지 이 사람 깍지하면 큰일 나겠네 하는 이런 분위기 아니 진짜 이것도 연출이고 해요 아니 여기 좀 이따가 보면 중계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 중계를 하면서 연기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제일 먼저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핸드폰이죠 그죠? 그래서 핸드폰 좀 좋은 거 사라 성능 좋은 거 화면이 까뻑까뻑하고 이런 거 가지고 업하려고 하지 말고 외든 핸드폰 좋은 거 사시라고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중계를 하면서 핸드폰이 거의 60-70% 차지한다 이거라 사용 용도가 그러면 핸드폰으로 제일 먼저 전화 갔다고 하는데 나 얼굴도 몰라 홍용식 얼굴도 몰라요 오늘 처음 봤거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럴 때는 내가 갑이고 어리잖아 나는 항상 갑이 아니고 내가 어리 아니라니까 내가 갑이고 어리야 그런데 공장의 사업자들을 딱 상대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갑이고 내가 어리야 일단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를 풍겨야 돼요? 와 이 사람은 일을 시키거나 적극적으로 무슨 정도로 달라드네 하는 이미지를 줘야 되고 뭔가 계약을 엄청 잘 돼 손님 그렇게 잘 됩니까?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여러분 연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해봐요 50억 100억짜리 공장을 덕 맡기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스타일 하고 알겠습니다 벌써 톤 어때?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까? 지금 바로 전에 찾아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들고 찾았는데 한 2시쯤은 괜찮겠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그럼 나중에 가보면 소장님 소장님 그렇게 잘 돼요 요즘 다 어렵다 하던데 이런 소리 할 정도로 연기를 좀 하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봐라 이거 내 목소리가 더 크다 이렇게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공장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중계를 하면서도 토지 중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 공부 엄청 해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는 토지 하나뿐이라 맞잖아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잖아 공장동이 금액이 더 많아 그 생각 안 하고 막 중계 그냥 할게 토지나 해볼까 아 생각 없이 달라들지마 제발 나는 이런 생각까지 다 해봤어요 와 저거 그런데 토지 플러스 건물인데 건물이 있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모든 그 제약이 다 허용이 돼서 건물이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골 잡힌 거 하나도 없잖아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골 잡힌 것도 없고 왜 안 해 그냥 엄마가 고등어 다 살 발라주는 거 그냥 먹기만 먹으면 되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합쳐 보면 내가 그랬잖아요 27억짜리 양탈하니까 돈이 5천만원 그냥 훅 농가문계대에서 우리 사무실에 진해에서 오는 여자 소장이 있대 나하고 같은 돼지띠 띠돈 띠돈가 내가 하고 253핑짜리 또 하나 했어요 30억 3600 그건 1200입니다 그 계약에서 그러니까 중계부수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계약이 안 되노 고민하지 말고 내가 뭘 못하고 있냐고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1년에 딱 5건만 해봐요 진짜로 공장에 대해서 내가 1년에 5건만 한다고 딱 맞먹고 하면 1억 넘어간다 솔직하게 놔놓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1억 다 벌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상가에 대비해서 아까 조금 전에 토지 이런 것도 매한가지지만 공장이 없어 공장사람들 많이 제품이 있어요 좀 있기는 있는데 토지 주택상가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야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없다 경쟁이 안 심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기라니까 그 다음에 자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맞죠 우리나라 제조업 사장 사장 만나보면 돈 안 돼도 적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뭐가 메리트가 있냐면 나라에서 막 지원을 해주는 게 산업정책으로 막 지원해 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자 상가를 100억짜리 공장을 매면 구매를 하는데 90억 대출해 주는 거 상가 그래 해 주는 거 봤어요 없어 80억 안 해줘요 공장은 적게 해주는 게 80억을 해준다 80%를 그래서 내가 아까 80에서 90% 대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80 내지 90% 대출을 해 주고 그것도 사업 안 될까 싶어서 막 뭐가 있다 정책자금으로 막 밀어줘요 자 그러면 요즘 금리가 뭐 4% 대다 그렇죠 정책자금으로 막 금리 지원해 줘 1% 1.5% 그러면 다른 사람은 4% 쓰는데 공장하는 사람들은 2.5% 3% 대출을 써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3% 대출을 써